연남동 539 양정원 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서연 인턴 기자 연남동 539 양정원이 노출과 박사를 맡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MBN 시추에이션 드라마 연남동 539 제작 발표회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 강훈 PD를 비롯해 이종혁, 오윤화, 이문식, 브라이언, 고나은, 양정원, 최우혁, 천지가 참석했다. 이날 양정원은 이번 드라마에서 이것만은 책임지겠다는 게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노출을 담당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 눈길을 끌었다. 양정원은 다들 겨울인데 저만 날 한여름으로 닭살과 약간의 노출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섹시함은 잘 이라고 말을 흐려 웃음을 자아냈다. 같은 질문에 오윤화는 저는 극 중에서 제 역할만큼은 공감대를 주고 리얼리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제가 맡은 역할을 30대 중후반 여러분들과 결혼을 재촉받고 있는 미혼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혁은 다들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연기를 한다니 뿌듯하다며 저는 얹혀가겠다고 말해 좌중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제 소신에 맞게 저답게 연기하고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편안하게 얹혀가고 책임감은 책임지지는 않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드라마 첫 출연인 최우혁은 천지와 동갑친구로 드라마에서 막내라며 막내다운 푸푸탐으로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려 했으나 자괴감이 든다. 구태형 역답게 운동하는 남자의 야성미와 지구지순한 사랑을 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드라마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연남동 539는 연남동 쉐어하우스를 배경으로 한 시리즈형 에피소드 드라마로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인 비혼족들의 이야기와 이들을 혼자에게 만드는 사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소중한 우리 이웃의 의미를 함께 담은 작품이다. 연남동 539는 오늘 밤 11시 MBN에서 첫 방송된다. C. 메일경제&mk.co.kr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